지난 3호부터 펼쳐진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나이키 풋볼리그 우승을 차지한 17개 시도팀 중 나이키 트레이닝을 거친 4개의 팀에서 슈팅 보수를 찾아 김동완이 간다! 최고의 슈팅왕을 찾아라! 김동완이 간다! 최고의 슈팅왕을 찾아라! 참여하신 12분 모두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나이키 풋볼리그 왕중왕중을 도전하게 되는데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아 나이스 슈팅! 발목 좋고 컬레스! 공을 끝까지 봐야겠다! 좋아요! 슈팅 좋았어요 들어갔어! 슈팅 좋았어요 슈팅 좀 늦었어요 정확도가 아주 나이키 풋볼리그 슈팅왕 우승자는 바로 노관쿡입니다 노관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